봄투데이 엘드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악어가죽 배터리 커버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안쪽에는 인증서와 품질 보증서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오렌지컬러입니다. 직수입된 천연악어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을 갤럭시 노트2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말신대로 배터리 커버이기 때문에 노트2의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제품의 상단 모습입니다. 송영상 조현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